안녕하세요. 신축빌라 소개해드리는 공인중개사 민소정입니다. 오늘은 수원 고색동과 인접해 있으면서 분양가격은 저렴한 기안동 신축빌라 분양현장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양가격이 인하되어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 영상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계동 24세대 단지형으로 전세대 3룸과 5층에는 복층구조가 있습니다. 구경하는 집으로 꾸며진 세대는 가동 3호 라인으로 전용면적은 49.8제곱미터이며 거실폭 3.4m, 안방 10자반, 중간방 10자, 작은방 9자반가량 됩니다. 기안초등학교와 중학교, 홍익디자인고등학교 및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가 인접해 있으며, 수원역 방면 마을버스와 잠실역 방면 직행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봉담동화지구와 수원대학교가 있는 와우지구가 인접해 있고, 수원고생역 오목천역이 차량 10분 거리로 수원과 접근성이 좋으면서 분양가격은 수원보다 저렴한 2억대의 3룸과 복층빌라가 있습니다. 이어서 1호 라인 3룸 영상도 함께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수원민소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